간단하게 한두 번만 하고 게두룩하게 됩니다 듀얼해요 해야지 자 업데이트 준비 올클리어 아 듀얼해요 저에겐 이게 라이딩이랑 비슷한 겁니다 라이딩 듀얼 그랜드 픽스 이것도 오토바이마다 성능 있을텐데 뭔지 볼까요 너무 간만이네 라이딩 듀얼 아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여기서 사기 것도 있거든 사기? 사기 디윌? 잘 봐야돼 클리어 마인드 힐 오브 포춘 이게 간지긴 해 이게 오토바이에 진짜 간지 아닙니까? 동그란 바퀴 이런게 실제로 나중에 나오겠지? 어떻게 이걸 이걸 타고 달려 햄토리냐고 나머지 오토바이 포즈인데 얘만 있어 코노빵구미와 젤리와 함께합니다 가볼까?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첫판도 딱인지 그러니 간만에 슈팅스타 한번 가볼까 슈팅스타 갑니다 라이딩 듀얼 홍콩 듀엘킹 세대가 많아 오우 쉣 안티노이 뭐야 코노 제압했구요 이게 나와 카드 사이에 믿음이다 제이드 아니 안티노이 히킬까 나와라 정크컨더트 몬스터를 접수수환 나와라 쓰레기 워리어 탄화된 별이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밝은 빛의 길이 되라 싱크로스 워 이게 주인공이다 나와라 정크워리어 레드 안경 멋있기네 알간지 그리고 몬스터 효과 발동 아라 정크 싱크론 튜어먼스터 5레벨에 3레벨 튜닝 나와라 레덱 에이스 하나된 소망이 새롭게 빛나는 별이 된다 밝은 빛의 길이 되라 싱크로스 워 이상하라 스타더스트 드래곤 똥가루 드래곤 스타더스트 이거지 스킵활동 이 세상 어떤 카드라도 존재하는 이상은 필요가치가 있는 법이지 하나 세트업 카드를 엎어놓지 턴 엔드 간다 내 차례다 카드를 세트 쓰레기 카드를 세트 수장 세트 뭐지 간을 보는거 같은데 뷔웨어입니다 3장 세트 포뮬러 싱크론의 몬스터 효과 이상하라 클리어 마인드 하나 된 꿈의 결정이 새로운 진화의 문을 연다 밝은 빛의 길이 되라 액셀 싱크론 아 액셀 싱크론 슈팅 스타 드래곤 이게 코신이요 아 이게 뭐하는 놈일까 일단 패스 지속마법 발동 싱크로 제이스 스피드 스펠 이게 나와 카드 사이의 믿음이 돼 두장 드로우 끊어 몬스터 정크 싱크론 정크 싱크론의 몬스터 효과 몬스터를 즉소 선 뭐야 일버스 카드 오픈 함정 카드 발동 슈팅 스타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일버스 카드 오픈 거기에 송창 오픈 발동 그걸 무효화 시킨다 알게 없겠지 바늘 천장을 무효화 시켜 나와라 장크오리오 하나 된 별이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나와라 쓰레기 전사 지속마법 발동 싱크 스트레스의 몬스터 효과 나와라 튜어 몬스터 정크 싱크론 5레벨에 3레벨 튜닝 나와라 성만마신이오 하나 된 투지가 성만마신을 일깨운다 싱크로 소환 나와라 정크 디스트로이어 정크 디스트로이어 정크 디스트로이어 효과 발동 바이달래로니 보통 마함 세트하는게 극룰이죠 이걸 커트한거 조용없다 리버스 카드다 함정카드 발동 발가 정크 디스트로이어 그리고 효과 발동 슈팅 스타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한장 아 두장 아 세장 삼연타 가능 이론상 컷이다 별거 없으면 아 일연타 아 이연타 아 삼연타 미라지 거기까지다 제이드 아니 이에 꽃게인건 유성우에 탄 유성이다 한번만 더 가볼까 라이딩듀 제 베니스 아니 왜 티어가 높냐 이렇게 레전드 투여 아 플라시도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어 네 놈을 쓰러트리고 스타더스트 드래곤을 빼앗아 주겠다 라이딩 듀얼 엑셀러레이션 내 차례야 아 조졌다 몬스터를 덮어두겠어 아 두장 세트 세장 세트 카드를 덮어두겠어 턴핸드 차례를 끝내지 떠들썩해졌는데 몬스터를 위반송 뭐야 이건 또 아 마법 카드 발동 아 노잼 이봐 듀얼하란 말이야 호논용 두장 아 호논용 내 차례 빨렸나 드루 오케 조율 마법 카드 조율을 발동 정크싱크론을 가져오고 어퍼둔 카드를 열겠다 지속마법 발동 퓨로몬스터 정크싱크론 정크싱크론 정크론의 몬스터를 키웠다 보라라 정크깐버터 그리고 나오는 것은 쓰레기전사 타나된 별이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밝은 빛의 길이다라 싱크론 소환 지속마법 발동 어 말가없으면 죽을수도 있어요 퓨로몬스터 정크싱크론 죽을수도 있어요 어라 아스타더스트 드래곤 타나된 소망이 새롭게 빛나는 별이 된다 밝은 빛의 길이다라 싱크론 소환 이상하라 스타더스트 드래곤 아 똥가루요 거기서 이게 나와 카드 사이에 믿음이다 포뮬로 싱크론 그리고 액셀 싱크론 갑니다 한길을 뛰어넘는 경지 클리어마인드 하나된 꿈의 결정 새로운 진화의 문을 연다 밝은 빛의 길이 되라 액셀 싱크론 슈팅 스타드래곤 아 컷신 슈팅 스타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발동 흠 한장 아 두장 세장 사면타인데 막을게 아마 있겠죠 사면타 음 난 두장 들어가자 두장 드로우 그리고 한장 버린다 튜닝껌을 버려 안전써하게 가볼까 아 배틀다 듀팅 스타드래곤의 공작 크리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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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어 재미있는 카드를 쓰는군 몬스터를 어드벤스 소원 아니 뭐야 이건 인조인간 사이코시오카 몬스터를 특수 소원 무효라고 파괴한다 공격력 업 그냥 때릴 기생가 아 액성창 공각 공각 데미지 받으시고 공각 발동 그 공격을 무효화 시킨다 다 있니? 다 있어? 자 시스타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시스타드래곤 시스타드래곤 반대 마법카드 네크로이드 싱크로 자 재활카드 하나 둘 별이 흐른 자리에 모인 모든 것들의 마음 믿음과 함께 이 세계를 채우라 액셀 싱크로 빛으로 태어나라 진 섬광영 스타더스트 크로니클 하나 더 등장 더블 에이스 몹 통영영업 이게 나와 카드 사이의 믿음이다 그리고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등 설마 한장 두장 두장 세장 사메리언따 각오는 됐겠지? 이게 더블 에이스 진성광영과 스타더스트 크로니클리스 수의 이름맛 미덕 바로